태양아 멈춰라 오늘 요소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기독교 신앙은 기적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 하나로 온 천지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교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기적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히로서 13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놀라운 기적은 죄인 중에 교수였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라가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라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라의 백성들이 가난을 존복해 나갈 때 가난 연합군과 싸운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파죽지세로 여리골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 기부원 족속이 저들에게 와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먼 지역에 사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와서 평화제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부원이 이스라엘과 평화제약을 맺은 것을 알고 그 가난 지역에 있는 다섯 개 도시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은 아이성받도 큰 그 기부원이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화채를 맺은 것을 알고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군 근처에 있는 네 대의 도시 왕들을 급히 연락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모리도 속한 연합군들을 만들었는데 요소서 10장 3절 5절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해보론 왕 호함과 야르모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원을 치자 이는 기부원이 요소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으므라 하며 아모리도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해보론 왕과 야르모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원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아모리도 속의 다섯 도시 예루살렘, 해보론, 야르모트, 라기스, 에글로 이 다섯 도시의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부원을 공격해왔습니다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부원 족사가 놀라서 요소와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소와서 10장 6절 7절입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길갈전형의 사람을 보내어 요소와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고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요소와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부원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받은 요소와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도우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동안 때때로 악한 원소마가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육신의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기도 하고 사업이 파손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마치 연합군이 우리를 기부원을 치도록 한 것처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벌처럼 달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소에서 10장 8절입니다 그때의 야외께서 요소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여 귀의 도심으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다 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10장 9절입니다 요소가 길가래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러니 길가래서 기부원까지는 약 35km 거리고 기부원 해발 약 1800m가 되는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부원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밤에 그 멀고 험한 기부원까지 밤새도록 그 산길을 올라갑니다 밤새로 행군을 난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가난 연합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은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긴 밤이 새기 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절망의 밤이 다가옵니다 슬픔의 밤이 다가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밤이 다가옵니다 이 밤이 언제 끝날지 몰라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동안 많은 영국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우리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옵느라 내가 세상을 이기옵느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손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어떤 환란과 염려와 그지 걱정거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스스로 주장수밖에 없지만은 문제 해결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거의 1년을 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나게 해 주시고 이제 다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뒤륙기에 그 지진패에도 속히 복구되고 회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또 전 세계 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저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당국가입니다 남북이 나눠진 지 지금 78년째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깊은 절망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고 갑자기 휴전전 무너뜨려 주시고 남북이 한 대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사렐 군사가 갑자기 나타나자 연합군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을 이사렐 군대 앞에서 완전히 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소서 10장 10절입니다 야외께서 그들을 이사렐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요소서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살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러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사렐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사렐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소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이사렐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에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외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해 그들이 죽었으니 이사렐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을 천복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성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종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고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방심하고 교만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그랬습니다 여력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교만해서 방심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졌지만 그들이 회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기부원에게 속아서 그들이 기부원과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맺어 달리면 이 모든 것이 합력과 서로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려 회귀하고 기도하고 주의 도심을 간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에 대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의 몸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와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늘의 해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맞는데 여기에 여호사의 믿음의 역사를 한편 한 구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쏟아져서 전쟁에서 저들이 거의 승기를 잡고 저들을 치는데 그만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해가 떨어져 어두워지면 그 가난 지역 지리에 익숙했던 연합군들이 피해 숨어서 다시 무장해서 저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 지역에 구름과 낭떠러지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지금 처음 그곳에 왔으니 지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다음 다시 저들이 숨어서 방역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호사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호사 10장 12절입니다 야외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선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사가 야외께 아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아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여호사가 하늘을 바라보고 담대 외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머무르라 그의 명령은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의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해가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이 같은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 10장 14절입니다 야외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외께서 이사를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는 야외께서 이사를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니까 연합군이 완전히 말할 때까지 저들을 전쟁에서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완전히 저들이 패하게 되었고 이사를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기적으로 우리를 놀라운 승리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우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핵무기가 몇백 개 있어도 핵무기보다 더 위대하시고 위대한 능력과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모든 무게가 다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변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과 승리를 위대한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10장 13절입니다 태양에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백성 대적에게 원수를 갈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연합군처럼 떼거리로 많은 문제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19가 그냥 떼거리처럼 몰려와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스크가 자유화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보호하느라고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이것도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면 우리가 완전히 마스크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교회도 인원 제한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만일천석에 열한 명 들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활짝 열어서 지금 이 성전 다 차고 부속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밝았습니다 축복의 봄이 밝아온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절망이 반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반하여 기쁨이 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절망은 물러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믿음으로 외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일생을 기적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엘리베이션 교회입니다 스티븐 퍼팅 목사님은 아직 젊은데 2006년도 8가정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추석 교인이 2만 7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에 교회 믿음의 선포, 선포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선포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포기도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나 목표에 대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담대한 기도이다 선포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당장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된다 선포기도의 다섯 단계를 설명합니다 1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라 2단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하라 3단계 인간의 힘으로 인건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라 4단계 응답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5단계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2006년도 그가 롤스케나 샬롯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 샬롯은 이미 빌리그레안 본부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성지니까 가서 교회를 시작해도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적은 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장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샬롯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는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 곳인데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큰 풍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덟 가정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오늘날 2만 7천명이 모이는 추석교회인 2만 7천명 매주일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마다 교회가 붕할지하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하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주먹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주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인데 이 목사님 교회에 렉구드 교회에 약 4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1981년 어머니 도티 오스틴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갖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아버지를 복도로 불러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한데 사모님 앞으로 몇 주 못 사시겠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못 사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집에 가셔서 편하게 지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삶을 잘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의사가 사형성호를 내린 것입니다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서 몇 주 못 산다고 그 주엘 오스틴 목사님 아버님이 당신 복귀하실 텐데 아버님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오셨을 때 주엘 오스틴 목사님 그 어머님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남과 함께 계신데 내가 이 암과 싸워 승리하지 암에게 내가 정복당할 수가 없다 절대로 나는 내가 몸이 아프고 나는 이제 곧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남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프고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약해졌지만은 믿음으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남과 함께 하신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 온 집안을 돌아가면서 믿음의 고백만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을 한 삼십 개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아들이 물었습니다 죄로 친 목사님이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애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단다 매일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몸은 점점 말라가고 물은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고 몸이 채취해지는데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된다 하느님의 날 치료하신다 하느님의 기절이 난다 하느님께서 내게 장수를 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셨겠습니까? 안 사셨겠습니까? 안 사셨으면 제가 간증을 안 하죠 날마다 고백하는데 할렐루야 몸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어 가고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래서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점점 회복세가 빨라져 가지고 지금 3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남편 대신 목사님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남편 대신 목사님은 병이 없었는데 벌써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지금까지 3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어머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의 고백 치료에 대한 고백 건강에 대한 고백 승리에 대한 고백을 하며 사신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을 해나가는 대로 보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연합군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보이는 것도 없어도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후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내 발급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연합군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하나님의 도심으로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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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